환삼덩굴 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병들어진 폐화관을 이롭게 만드는 환삼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삼덩굴은 삼이나 뽕나무가에 속하는 식물이고 시골 논밭두렁이나 강가에 가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뿌리에는 10미터 이상 덩굴이 번지게 되어 주위에 있는 모든 식물과 농작물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매우 왕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농부들은 매우 귀찮은 존재로 여기어 전부 다 베어서 없애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삼덩굴은 여러 양리학 실험과 임상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입증이 되어서 각종 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데 두루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결액과 만성기관제염, 급성신염, 이질설사, 고혈압, 호르몬 대체협업 등의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환삼덩굴의 맛은 달면서 차갑고 쓰며 작용 부위는 폐와 간 방광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는 급성 폐멸증을 치료하고 폐렴과 폐결액에 쓰이며 기침과 갈에 열이 심하게 나는 증상을 잘 다스려줍니다. 먼저 환삼덩굴은 세균성 감염에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내성균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저항력을 높이는 천연약초로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논문 실험에서 환삼덩굴은 결핵균에 대해서 직접 작용시켰을 때에 매우 우수한 결핵균 살상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결핵균을 감염시켰을 때도 현저한 결핵균 증식억제 효과가 있어 한결핵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폐결액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서 폐결액이 전부 소멸되거나 포전이 된 경우가 72명으로 90%가 넘는 높은 치료효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폐렴 3명과 폐농양 4명, 편도선념 14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는 모두 치유가 되었고 특별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천식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환자 199명을 치료해서 높은 치료 유효율을 보이기도 했으며 폐암과 간암치료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천연항생제로서 세균폰식과 감염 증상을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액성 폐렴과 폐농양에는 신선한 환삼떵굴을 채취해서 하루 40g 정도를 물에 달여서 하루 2-3회씩 나누어 먹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불량과 이질 설사병에는 잎과 줄기 30g의 물 한 대를 붓고 물의 양이 3분의 1이 되게 달여 마시면 되고 5일 이내에 큰 부작용 없이 낫게 합니다. 무엇보다 환삼떵굴은 고혈압과 신장질환 등의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는 건강차를 만들어 제품을 판매 중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 몸에 열증이 심한 환자의 열을 내려서 해독작용을 잘 해주고 현대인의 고질병인 고혈압과 해열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삼떵굴을 복용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고혈압과 두통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 수면장애, 손발절임 현상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시력장애, 심장의 가슴의 음통과 답답한 증상이 거의 대부분 없어지고 혈압도 정상 수치에 가깝게 됩니다. 고혈압 임상시험에서는 42명을 대상으로 건조한 환삼떵굴을 복용시켜서 그 경과를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이 결과로 42명의 모든 환자들에게서 놀랍게 39명이 2일 이내로 열이 내렸으며, 33명은 3일 이내로 이질과 설사 두통 등이 멎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고혈압에는 환삼떵굴 하루 3회씩 10에서 20g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보통은 2, 3일 후에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며, 증상이 심한 환자도 일주일 안에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신염 임상보고에서 7명의 환자를 관찰한 결과 대부분 2, 4일 만에 부종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소변양도 12에서 24시간 내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허리둘레도 2, 3일부터 축소가 되기 시작을 하였으며, 체중은 24에서 72시간 내에 감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3일째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하였고, 요단백은 7일에서 15일 만에 음성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혈액 상태나 그 화학 변화도 크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환삼떵굴은 식용으로 봄철연한 순을 채취해서, 이처럼 간단하게 몇 가지 양념만 넣고 봄나물로 묻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비빔밥을 해서 먹을 수가 있고, 찹쌀로 부각을 만들거나 장화찌를 담궈서 먹으면 식감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식이요법으로 녹즙을 내서 먹거나 주스나 우유에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차로 운용할 때는 7, 9월 사이에 잎을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늘에 2, 3일 정도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잎차는 1회 2, 5g 정도를 300cc 물에 달여서 차로 복용하시면 되고, 산재나 환재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환삼떵굴은 독성작용이 없어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특별한 보고는 없지만, 차가운 성질을 지녀서 몸이 차거나 소화기간이 약한 사람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니, 이 점 주의해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